오늘은 2023년 7월 28일에 방학을 드디어 했다. 근데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주인공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아기를 100명 낳고 신랑이 10명 있는 것을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계속하다가 잠들었다. 그래서 엄마가 오고 나서 순대랑 김밥을 먹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아빠나 가족들을 도와주고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나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 맨날 핸드폰이랑 TV만 해서 이제 TV랑 핸드폰을 그만하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다. 감사합니다.